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은희성 프로입니다. 아마초분들 어프로치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동작이 샷처럼 스탠스를 쓰시고 이렇게 똑딱이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멋이 없는, 한마디로 간지가 안 나는 어프로치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왼쪽 발을 살짝 뒤로 빼주신 상태에서 이 어프로치는 반드시 로테이션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살짝 이렇게 빼주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. 정면에서 보시면 헤드가 안으로 빠져들어와야지 손으로 돌면 방향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약간의 아웃트인의 느낌을 가지고서 어프로치를 하셔야 간지 있는, 멋있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